안녕하세요 국내 여행 맛집 유튜버 엘리스입니다 오늘은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해장국 집에 다녀왔습니다 유림 해장국입니다 여기 제가 방문했던 곳은 용인 본점이고요 에버랜드 근처에 있어서 에버랜드 방문하실 때 방문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림 해장국은 매장 앞에 전용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 옆에 다른 식당들하고 공용으로 같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방문하시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가 많이들 생각나시잖아요 그럴 때 여기 처인구에 있는 유림 해장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일의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주말만 오후 3시에 영업을 마감하시기 때문에 전혀 영업은 안 하셔서 이때만 피해서 방문하시면 허탕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매장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깔끔했어요 넓어서 어느 시간대 방문을 해도 대기 없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림 해장국은 해장국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기본 해장국은 깐양, 선지, 우거지, 콩나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우곱탕 같은 경우는 곱창, 양곱탕 같은 경우에는 깐양 그다음에 소양곱탕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깐양, 곱창, 선지, 우거지, 콩나물까지 이게 제일 안에 다양한 종류의 재료가 들어가는 해장국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드시고 싶으시다 좀 푸짐하게 내용물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양곱탕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깐양이나 곱창 같은 내장류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장류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소고기와 우거지, 콩나물만 들어간 소고기 해장국도 있어요 그래서 못 드시는 분들은 요거 드시면 좋고 좀 깔끔한 걸 원하시면 해장국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양하게 푸짐하게 드시고 싶었을 때는 소양곱탕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은 모든 메뉴에 3,000원 추가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보통 특이 뚝배기가 살짝 크고 안에 내용물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푸짐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특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골류가 하나 곱창전골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중사이즈, 대사이즈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해장국집에서 큰국수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건 여름메뉴라서 제가 방문했을 시기에는 주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소고기나 곱창, 야채버섯 요런 것들은 아마 곱창전골에 추가하는 그런 추가 메뉴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1인 1식시 주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선지와 육수를 무료로 추가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게 또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후에 나중에 만드신 메뉴라서 따로 메뉴판 옆에 붙여놓으실 것 같은데 내장탕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장국을 자주 방문하셔도 꼭 같은 종류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 내용물이 조금씩 바뀌면 먹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유림에 좀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질리지 않게 자주 방문하셔도 다양한 해장국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입구 쪽에 커피 자판기 옆에 메밀차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뜨끈한 메밀차 음식 나오기 전에 한 잔 딱 드시면 속이 좀 따뜻해지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한 잔 마시면 좋고 기본 반찬으로는 배추김치, 깍두기, 그 다음에 기후에 맞게 넣으라고 다진 마늘을 가져다 주세요 그 외에는 후추라던가 아니면 양념 그런 것들은 아예 테이블마다 다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편하게 테이블에 쓰시면 되고요 추가 반찬 같은 경우에는 셀프바를 운영하고 있어서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추는 제공 안 해주시는데 요거는 드시지 않는 분들은 드려도 이제 테이블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회수를 하셔야 되니까 고추 같은 경우에는 드시는 분들 듣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셀프바에만 비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고추도 가져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반찬하고 공깃밥을 먼저 가져다 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깃밥이 2,000원 받는 식당이 많진 않지만 몇 군데 봤었거든요 지금 공깃밥이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식당들은 조금씩 양을 줄여서 기존의 가격 1,000원 유지하되 양을 조금씩 줄이는 식당들도 간혹 봤는데 유리 매장국 같은 경우에는 공깃밥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딱 들었을 때에 무게가 달랐는데 이거는 공깃밥의 다른 집에 한 30% 양 정도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하게 드실 수 있고 아까 같은 경우 1인 1식씩 주문을 하시면 선지나 국물도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이 많으신 분들도 해장국 하나만 주문하셔도 굉장히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본 해장국은 뭐 깐냥하고 무거지 콩나물 들어와서 깔끔한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곱탕 주문을 해봤는데 양곱탕에 곱창이 들어가서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깐냥은 쫄깃하고 선지는 잘못 익으면 사실 이게 좀 푸석푸석한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좀 부드러운 느낌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었고요 곱창 안에 곱이 가득 차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거지 콩나물 듬뿍 덜어가 있고 또 정말 좋았던 거는 다른 집들은 해장국에 당면을 살짝 맛보기로 넣어주시는데 유림해장국은 당면을 정말 푸짐하게 넣어주세요 모든 해장국에 다 당면을 넣어주시는데 당면이 또 듬뿍 들어가서 좋았고요 소고기 해장국을 주문을 해줬는데 고기를 푸짐하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고기가 계속 보이는 굉장히 실한 소고기 해장국을 먹을 수 있었고 국물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신나면보다 조금 매운 느낌? 그런데 그렇게 막 과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맛은 아니에요 그냥 얼큰하고 시원한 맛? 처음에는 부속물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물이 그래서 거기 소스 만드는 방법이 이제 추천방법이 있거든요 고추거름이랑 간장, 고추기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거기에 간양이라던가 아니면 곱창이나 손질 같은 걸 찍어 드시고 나중에 중간쯤 드셨을 때 이제 밥을 말아 드시면 좀 더 맛있게 해장국을 즐기실 수 있는데 전 그렇게 먹으니까 이제 국물이 밥을 넣으면 너무 걸쭉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진짜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안에 있는 내장류랑 채소 같은 걸 좀 건져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조금씩 말아서 드시면 정말 맛있게 해장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해장국 생각나서 방문해봤는데 음식도 너무 깔끔하고 매장도 깔끔해서 하나도 뭔가 부족함 없이 아주 맛있게 해장국을 먹을 수 있었어요 용인 처인구에서 깔끔하고 맛있는 해장국집 찾으신다면 유림해장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추어탕 전문점에 다녀왔어요 송담추어탕 본점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복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에 매장이 넓고 손님이 많아서 1층은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시고 회전율이 높아서 그런지 크게 대기는 없었어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만약에 누룽지까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솥밥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드시는 거는 송담추어탕이었고 코다리강정을 주문을 해봤어요 코다리강정은 비주얼이나 맛이나 양념 닭강정이랑 좀 비슷한데 손에 걸맞는 굉장히 큰 정말 왕동가스였어요 마지막으로 추어탕이 나왔는데 기본 송담추어탕은 좀 구수한 맛이 강했고 수제비추어탕은 저는 똑같은 구독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